방목사님, 어묵사님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? 방목사님 많이 보셨죠? 거기 있었다고? 알면서 그러면 범죄인데, 모르고 그랬으면 좀 생각을 해줘야죠. 아, 무섭네, 여기서. 맛있는 거 드십니까, 복사님? 김밥. 집에서 만들어 먹기에는 김밥이 진짜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. 제가 고기 써놓은 거,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면 오목사님 계실 때 해야 한다. 그리고 두 번, 세 번 일을 해야 하니까 저도 이렇게 제가 시간 내서 와야 하는 상황이니까 얘기할게요. 숯, 이거 피우고 이런 것들은 숯한테 물어봐야지. 안 그래? 숯쟁이한테 물어봐야지. 전문가한테. 정당하게. 복사님 계신데, 이렇게 자르는 거 이런 거를 알려달라고 해야지. 저녁에 오라는 거 보니까 저보고 숯 피우는 거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는 거 같은데, 느낌상. 그죠? 아니, 저는 고기만 갖다 주면 끝이 끝 아니겠어요. 그냥 고기다 갖다 주면 끝인데. 시간을 딱 전화해갖고, 거래처 세 분 데다 전화해갖고, 제가 오늘 낮에는 대전에 갔다 와야 한다. 저녁때 뵙겠습니다. 다 해놨는데. 아이 아이 저기 저녁때 가야겠다. 낮에 갈게요. 하고 다 돌려놨는데 전화와갖고, 나 좀 전에 전화와갖고. 먼저 와달라고. 대전을 먼저 와달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지. 고급 인력을 이렇게 멋지게 써먹네. 대답으로 써먹고 있어야지. 전화와갖고.